대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사고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음주단속으로 61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인 지난달 9일부터 23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전에서 227명, 세종 38명, 충남 353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낮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진행한 55차례 음주단속에서도 54명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